누구냐는 말입니다. 여기... 아버지입니까? 그래. 너 귀하게 살라고... 도적놈 자식으로 키우기 싫어. 우리 부부가 그리 거짓말했어. 어찌...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? 그때 변대감한테 거짓말 안했으면, 너 안 보냈으면... 너도 네 아버지도 모두 죽은 목숨이었다. 어떻게...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... 감쪽같이... 두 분... 정말 무서운 분들이군요. 네가... 그 집에서 어찌 살았는지 아십니까? 5년... 돌아올 수 있니? 그럴 수 있어? 내가 왜요? 내가 왜! 이제 와서... 이제 와서 어머니랑 같이 살라고... 그리 매달릴 땐 모른 척하더니... 이제 와서 돌아올 수 있냐고요? 내가 왜요? 내가 왜 여길 돌아옵니까? 대버린 당신들한테요. 엄마, 그리 매달릴ро! 엄마 그리 매달릴 때 structures 아멘